ATC 제한 속도를 점수하며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산 가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안전하게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쿨메트로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쿨메트로 승무원은 여러분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비산, 비산 가는 열차입니다. 용산, 양재, 대공원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열차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using the 쿨메트로, line number 2. This train is bound for Bissin, Bissin station. Thank you. 10일 분 받겠습니다. 10일 분 받겠습니다. 열차 실문 받았습니다. 열차 실문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